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군중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불과 사이한 이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이적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는지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마테마간과 요한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은 사람의 술을 들으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남자 성인만 오천명으로 줄잡아 계산을 했으니까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합하면 만 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며 이것을 어떻게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이 표적을 믿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현대인들의 비의를 좀 맞추어서 그들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 아주 기발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청지에 몰려들었고 거기에서 해가 지도록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이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시장끼를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워낙 성격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계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빈들판으로 나오면서 먹을 것 준비하지 않고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먹을 것은 숨겨왔는데 제자들이 다니면서 누가 먹을 것 좀 없어 내놓으시오 할 때는 한 사람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놨다가는 자기 입에 넣을 것이 나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하나가 여기서 하고는 자기가 들고 온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받았던 예수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도시락을 들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청중 무리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무리들은 너무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다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먹으면서 간혹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다 시장끼를 때우고 먹을 만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랜 후에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성경을 기록할 때 마치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것처럼 과장을 해서 기록해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해석 아닙니까? 들을만하죠? 아마 현대인들은 이런 해석을 하면 고개를 끄떡끄떡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해야 납득이 가지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었다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다들 반문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득이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작은 머리로 납득이 갈 만한 일밖에 하지 못하는 위인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 가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나만 하나. 없어요. 없어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불합하고 다 없어요. 다 떠나고 말았어요. 믿을 이유가 뭐 있나요? 내나 예수나 똑같은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요.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디였기 때문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설언하신 그 장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이 만드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김성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0편 147편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배고픈 군중을 앞에 놓고 뚝 다섯 덩이를 가지고 먹이지 못한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못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호로 오천명을 먹인 이 표적 뒤에는 엄청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6장 중간부터 이 진리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배고픈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평범한 교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초원 가득이 메우고 있던 사람들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 내가 지금 같이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틀림없이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있었을 것이고 병자들이 즉석에서 나아가지고 환호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 무척 해가 지는 줄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배고픈 줄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하루해를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예수님께서 떡 일곱 덩이를 가지고 사천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사우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요. 하루를 있었던 사우를 있었던 빈돌에서 그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얼마나 은혜에 깊이 젖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겠습니까? 배고픈 줄을 몰랐겠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야 비로소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시장끼가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풍성한 세계를 맛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해방 후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에서는 참 성경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종종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눈 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에 다니는 철부지에 지나지 않았던 저도 어른들 틈에 끼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먹을 생각도 안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침 10시에 오전 집회가 시작되면 12시나 1시쯤 되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2시가 되어도 끝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나중에 강사가 다 설교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도 청중들은 일어날 줄 몰랐어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지켜보았습니다. 게다가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이적이 그 시간에 있었다면 청중들은 더욱 은혜에 흥분해가지고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잠잘 것도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서 할 일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앉아있는 것을 저는 어려서 목격을 자주 했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바로 이런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빈두레 앉아있었던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지금 형편에서 먹을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것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격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고픈 군중의 심정을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미리 들여다보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보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람들은 약간 잔인한 데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배가 좀 고프면 어때? 금식해 금식! 뭐 먹으려고 날마다 그러냐? 365일 계속 하루 3끼씩 먹는 사람 그걸 좀 못 먹었으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흔히들 말을 하면서 배고픈 것, 고달픈 것, 잠오는 것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냉정하게 다루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도 배가 고픈 것은 배가 고픈 거지 어떻게 합니까? 먹을 때가 되면 먹어야죠. 마셔야죠. 주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군중들이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영혼만 중시한 것이 아니고 육신까지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4천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께서 참 꽃같은 심정을 가지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에 와 젖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지 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기지나여 기지나여 길에서 기지나여 쓰러질까 싶어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우리 마음에 촉촉히 젖어드는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처럼 폭력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옛날처럼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슈퍼에 가면 먹고 싶은 것 골라 무엇이나 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좋은 것 골라 먹을 수 있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골라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지방을 가거나 외국을 가거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꼭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의문도 같습니다. 하나님 입기니마다 주셔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 어떤 때는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도 먹고 마실 것이 많은 세상이니까 주님의 손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온다는 믿음을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을 삽니다만 평생 이런 세상이 계속되리라고 누구 하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한 끼 한 끼 처자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참으로 눈앞에 이 큰 산처럼 버티고 앉아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고민하게 만드는 절실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달동네에 가보십시오.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행편없이 가난하게 산 사람들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보면 한때는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이 거기에 와서 살고 있어요. 제가 들으니까 어떤 부인은 사업하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좀 빨리 가셨어요. 세상을 떠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늙어서 남에게 천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대로 꽤 재산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못난 자식들이 이거 한다고 돈 달라 저거 한다고 돈 달라 이러면서 어머니에게 억지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돈을 안 주면 막 강압적으로 엄마의 손에서 돈을 뜯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가진 돈이 거의 다 나갔어요. 나중에는 자식들의 하는 일도 다 망해버렸어요. 갈대올 데 없어요. 그래서 어느 달동네에 가서 연탄불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방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 지금 뭐 맛있고 먹을 것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오느냐 하는 식으로 건방지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21세기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누구 하나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자원들을 너무나 당진하고 고관시켜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석유가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나무를 너무 베어버렸기 때문에 지구의 산소 공급의 균형마저 깨지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서부터 전세계 식량 위기를 예고하는 소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비축량이 여러 해 가뭄과 한발로 인해서 점점 감소되고 있어서 잘못하면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는 살벌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비관론을 이야기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낙관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거 다 가지고 나온다는 말을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했고 지금도 소위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서로 나란히 평행선을 끔음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스탠포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였던 폴 얼리히 박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만 비관론자입니다. 인구 폭발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위기를 맞는다고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매 3년마다 인구가 미국 인구만큼 늘어납니다. 미국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매 3년마다 미국이 하나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인구가 이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식량에 위기가 올 것이오 자원은 고갈될 것이오 지구촌은 오염이 되어가지고 못 쓰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화위에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 얼리히 박사가 그의 책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메릴랜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줄리안 시몬 박사는 낙관론을 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먹어야 할 잎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양식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일할 손과 창조할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을 느낄지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는 어려움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것은 결국 다 자기 손으로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65년부터 95년 15년 동안 보면 인구가 세계 인구가 갑절로 늘었지만 양식도 갑절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양식 생산량이 두 배로 더 늘었어요. 희한하기도 인구 밀도가 많은 나라일수록 잘 산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유 소비가 70년도에 비해서 7배로 늘었지만 매년 기름 소비량의 2%가 더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국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그런 주장을 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릭 박사하고 시몬 박사하고 둘이서 내기를 걸었어요. 1980년도에 시몬 박사가 낙관론을 펴면서 얼릭 박사에게 누가 이기나 하면 내기하자고 그래서 10년을 놓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나중에 이긴 사람이 돈을 받는 것입니다. 진 사람은 돈을 내기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내기 걸어가지고 90년도에 왔으면 누가 이겼는지 압니까? 낙관론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얼릭 박사가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점점 자신이서 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수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서의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될수록 하나님보다 인간의 창조적 재능과 천재성을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인간은 장제력에 기초한 장밋빛 시나리오를 계속 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관론입니까? 비관론입니까? 우리는 낙관론이다. 비관론이다. 어느 한편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둘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들면 인류의 미래가 결코 박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폭로해지면 질수록 인간성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전세계적인 기금과 지진과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이고 그 결과 인간이 의존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치 뺏기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리어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고픈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실때만 받을 수 있는 은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룡할 양식은 하나님의 손에서 옵니다. 그가 거두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마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띵이를 떼우기 어려운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여할 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난할 때도 먹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할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일용할 양식만 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처럼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달라고 구하세요. 버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오천명에게 먹이시던 주님 오늘도 살아가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사람 구실 하겠다는데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도체로 예수님은 떡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를 드리셨습니다. 보리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받아 드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축사를 드렸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보리떡은 유대나라에서 가장 값싼 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지 그런데로 살만하면 보리떡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사는 집안에서는 보리는 전부 가축들에게 주는 사료로 쓰지 사람들이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가늠죄를 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든 여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제자를 드리려고 할 때 그 가늠죄 범한 여자는 보리떡을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가늠을 행한 여자가 보리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보리떡 그게 뭘 의미하느냐 나는 짐승 같은 놈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리떡 같은 보리 같은 거는 짐승 에게 주는 사료 니까 난 짐승 같은 놈 입니다. 이렇게 천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리떡 재물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잘것 없는 음식입니까? 물고기 두 마리라고 하니까 요즘 처럼 무슨 큼직한 대구 두 마리를 들고 온 것이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갈릴리바다에 흔해 빠진 피람이나 멸치 같은 조그마한 물고기 입니다. 메마른 보리떡을 입에 넣으면 그 목에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밑반찬으로 들여 먹기 위해서 싸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 보리떡이나 물고기나 얼마나 초랄한 음식이요. 보잘것없는 음식입니까?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뭘 대단히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손에 들고 기도할 거리가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조언합니까? 아무리 초라한 음식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아무리 메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입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만 감사기도 할 것이 아니라 메마른 보리떡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라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식사기도를 다 합니다. 다 하시죠?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쑥스러워서 안 하시지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마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드리는 기도인지 우리 모두 다시 새삼스럽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식당이나 또는 공식 만찬 같은 데서 그렇게 감사기도를 요란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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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도 기도 한다든지 그저 눈 감지 않고 입으로 그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식사기도 요란하게 하는 것만은 한국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보면 그 넓은 식당에서 한국 사람들 모였다 하면 소리를 높여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요. 그렇지만 너무 우리는 형식에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님의 손에서 오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열두 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자의 손에서는 아무리 보잘것 없는 보리떡이라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작은 빵 한 조각을 들고 감사하면 비록 초라한 밥상이지만 먹는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양가로 따지자면 모자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지만 막상 그 음식 먹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것 보면 감사하는 자의 밥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먹은 음식 보면 기도 차지 않죠. 그러나 이만큼 살고 있잖아. 이만큼 일하고 있잖아. 영양가 따지고 법석이요. 그러니까 작은 초라한 음식 반찬 한두 가지도 안되는 음식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가정에는 초라한 음식이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심령을 참 풍요롭게 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밥상 넣고 정말 보리밥 이죠. 고추장 사실 요즘 생각하면 입에 억지로 집어넣어주도 안 먹을 그런 음식들 그런 것을 놓고도 부모들이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기도 하는 모습을 난 많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가지고 중간에 병들어서 죽었다는 식구는 우리 가정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썼어요. 그렇잖아요. 따뜻하게 살만큼 가져오는 월급 봉투 얍삭한 월급 봉투지만 그 봉투를 손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자람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계산을 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지만 써보면 그렇게 모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와서 많이 남을 것 같지만 써보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게 벌어오면 적게 벌어오는 것 어떤 때는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쓰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감사가 날마다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을 들고 감사하는 소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기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 자문해 보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엄성을 다시 귀 다시 담아 들으 바랍니다. 세체는 예수님은 작은 떡 조각이라도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보리떡 말이죠. 여러분 먹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먹다가 남기면 다시 먹을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하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요. 요즘 보리떡 건강식품 비삽니다. 그리고 참 먹기 좋게 잘 만들었어요. 보리떡인지 밀떡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 시대의 보리떡이라는 것은 보리가루 버물러 그냥 넣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 어릴 때 먹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에 효소가 들어가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이요. 그거 먹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먹을 생각 없어요. 저는 어렸을 먹어봐서 너무 잘 알아요. 먹다가 버리면 마당에 있는 강아지에게 던져주든지 아니면 새들이 와서 먹어 치우죠. 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요. 누가 두었다고 해서 먹고 싶을 만큼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버리지 말라고 거두라고 남는 거 있으면 거두라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의 생물 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그가 뭐가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뭐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먹다 남은 보리떡을 전부 다 주워 모으라고 그럽니까? 왜 허비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경건한 자세 또한은 인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다만 보리떡 한 조각을 버리지 말아야 하고 먹다만 작은 생선 한 조각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하고 살았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얻어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얻어가면 얻어가는 대로 낭비하고 함부로 쓰고 다시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자식에게 돈 더 주는 부모가 있나요? 우리 모두 악한 부모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가지고 가서 아낄 줄 모르고 함부로 쓰는 자식에게 돈 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낄 줄 모르고 조금 먹다 먹기 싫으면 버리고 맛이 없으면 던지고 먹지도 못할 거 욕심내서 들고 와서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는 이런 짓을 보통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면 가끔 한국 음식 뷔페 식당에 들어갑니다. 깔끔하고 한국처럼 그렇게 턱없이 비싸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한국 사람 대부분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볼 때마다 쓴웃음이 나는 하나의 쪽지가 벽에 붙어있는 걸 봅니다. 음식을 가지고 가서 남기는 사람은 오불벌금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것을 갖다 붙였을까? 한국 사람들 음식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담아가 옵니다. 담아와서 그냥 먹고 치우고 다 없애면 괜찮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막 두 번 세 번 갖다 놓고 먹다가 보면 거의 나중에는 반 이상을 못 먹어요. 그러면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도 조상 대대로 못 먹었다가 이제는 막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자는 식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아이들 부인들까지 만여 명을 지금 배불리 먹이고 열두 바구니를 남기신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먹을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분이 계시는데 맛을 걱정할 이유가 뭡니까? 없으면 그분 손에서 다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였던 청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운동을 했죠. 야 저분만 임금 삼아 놓으면 우리가 농사 안 지어도 좋고 이제는 목장에 다니면서 고생 안 해도 좋겠다. 먹을 때마다 다 주실 테니까 하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보리떡 먹다가 남은 거 주섬주섬 주우러 다니는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냐 하는 장면입니까? 오병류의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먹다 남은 떡 조각 주우러 다니는 제자들. 먹다 남은 고기 조각 주워가지고 바구니에 담고 다니는 제자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어울립니까? 왜 그렇게 모순스러운 일을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빵 한 조각이라도 함부로 버리면 주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계산도 없이 마구 사다가 냉장고에 쌓아놓았다가 유효기간이 넘어버리면 갖다가 내버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폭로할 때 낭비하면 가난할 때 달라는 소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아돌 때 전략하고 그래서 남는 것을 선한 일에 쓸 줄 알아야 모자랄 때 달라고 하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리떡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천한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배고플 때 먹이시는 예수님 보잘것 없는 보리떡과 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신 예수님 남은 떡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건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조용히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할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모범으로 보여주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용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천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배고프실 때 배고플 때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 형통할 때도 걱정할 것 없고 역정을 만날 때도 걱정할 것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들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떡이 감사하는 자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지극히 작은 마른 떡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뜨거운 심정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는 그렇게 능력과 부여함이 충만하시지만 한 조각의 떡이라도 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너무낭 미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소중하게 아끼고 전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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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